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개인 투자 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오늘은 밑고리를 달면서 질수가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5월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유동성이 좋고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질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증시 흐름을 보면 역시 5월 달 공매도의 영향은 무시할 수는 없었다라는 관점입니다 사실 공매도 재개가 별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쪽들의 의견 근거는 과거에 공매도가 시행됐을 때 시장이 결국은 이겨내고 반등했다 이 부분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기 때문에 5월 이후에는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지수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공매도가 진행된다라는 거죠 공매도라는 것은 일단 먼저 주식을 없는 상태에서 빌려서 매도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공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크겠죠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워낙에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보니까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공매도가 진행됐을 때와 지금을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기도 중요한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5월 달은 기사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안 좋았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것 자체도 역시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일단 시장이 저점을 잡는 모습을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시장의 추가적인 흐름들을 조금 더 추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갈지를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역사적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 추세로 갔을 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물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약간 튀기는 했지만 여전히 환율은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안정된다면 시장의 조정이 생각보다는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의 조정이 진행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급등한다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환율이니까 이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 여러분들 특히 최근에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줄이니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시황 분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이 강의를 진행을 해오면서 시황 관련된 시황 분석 강의도 제가 진행을 해드렸으니까요 시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지난 강의를 통해서 시황 강의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 중에서 뭔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이전 강의를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핸드폰에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어떻게 보내냐면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요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교육 관련된 내용들 지난 강의 보는 법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이제 평일 장중에 제가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뭘까요? 증시 이벤트 분석하기입니다 벌써 50강이에요 오늘은 제가 50강을 맞아서 약간 특집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특집인데 나쁘게 말하면 어? 이게 뭐지? 이런 것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아마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주식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는 제가 정말 기초부터 주식이란 무엇인가 캔들이란 무엇인가 이동평균선, 경제지표라든지 시황보는 법, 패턴 분석법, 여러가지 매매 기법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 번씩은 웬만하면 다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라든지 주식시장에 보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는 없어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만 잘 숙지를 하셔도 글로벌적으로 큰 이벤트는 일단 윤곽은 잡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일단 경제 이벤트는 아니에요 FMC라든지 금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ECB 회의라든지 OPEC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놓고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꼭 주식시장과 연계가 없어도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들입니다 그래서 연간의 이벤트들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50분 강의를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런 이벤트 내용만 잘 잡고 가셔도 매매를 하시면서 중요한 이슈들은 한 번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 같은 경우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정치 테마주들 꾸준하게 움직이죠 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이벤트 일정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들이 뭐가 있는지 경제 이벤트를 빼고 경제 이벤트는 아니지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그런 이벤트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건 단기 이벤트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년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반복적으로 오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청취하실 때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메모를 해놓으시면 두고 두고 이 이벤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 이벤트와 관련 있는 어떤 업종,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시장 그리고 종목,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한 번 볼 테니까요 이 내용도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캔들도 안 나오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면 매매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약간 특징처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캔들 강의나 이평선 강의 정말 웬만한 건 다 다뤘어요 그래서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전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증시 이벤트란 뭘까요? 국제적인 행사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주식을 공부하는 거니까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이벤트는 뭐예요? 이벤트는 행사입니다 행사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글로벌 행사에는 많은 기업,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또 주요 인사, 주요 인사라고 한다면 기업의 CEO가 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총리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은 기업이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게 중요하죠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특히 뭐죠? 이거 때문에 보는 거죠 관련주의 수급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잘 분석하시면 이 이벤트가 이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 섹터, 이 종목을 보자라는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증시 이벤트 분석하기 강의를 준비를 한 거죠 하지만 증시 이벤트만으로 종목을 매매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경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된 행사가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자동차주를 산다? 이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자동차주를 분석해본 결과 자동차가 잘 팔리고 수소차,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이런 부분들로 발전될 것 같은데 자동차 행사까지 있네? 그런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관점으로는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증시 이벤트 하나만을 가지고 종목을 매매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종목을 매수함에 있어서 뭐라고 했죠? 플러스 알파 정도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실적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자산가치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차트를 보시는 분들 거래량을 보시는 분들 패턴, 지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하지만 내가 어떤 방식을 가지고 매매할 때 추가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있으면 어때요? 더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요 그럼 실적을 보고 매수를 할 건데 차트까지 정배열이 있으면 어때요?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업의 대규모 수주가 임박해 있으면 어때요? 더 좋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증시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종목을 매수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플러스 알파 정도의 모멘텀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를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겁니다 증시 이벤트의 종류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이 자리에서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증시 이벤트를 다루려면 백강을 하기에도 부족해요 하지만 한강에 압축해서 중요한 것만 담았는데 오늘은 이 네 가지의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를 볼 거예요 첫 번째 IT 한국은 IT 강국이죠 IT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총상이 최대 종목인 삼성전자도 IT죠 IT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가 정말 많고요 두 번째 자동차 자동차주 최근에 많이 주목받았죠 글로벌 완성차 판매 회복되고 있고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미래에는 이제 플라잉카까지 상당히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주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들도 많이 있어요 세 번째 바이오 제약바이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바이오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약바이오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이 행사가 임박할 때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행사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이거는 이제 별로 원래 중요하진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중요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모멘텀인데 지금 국내 정부도 기조 자체가 친환경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히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줬죠 그리고 친환경?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공장 많이 돌려서 돈 많이 벌어라 이 주의예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달라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를 합니다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버려서 부자 증세를 통해서 그 돈을 재원으로 뭔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도 달라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풍력, 태양광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엄청난 랠리를 보였어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차익실험 매물이 나왔고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겁니다 중국에서도 요즘에 보시면 친환경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IT, 자동차, 바이오, 행사 플러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환경 관련된 이슈들까지 복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IT부터 시작을 할게요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행사 바로 CES입니다 해석하면 세계 가전 박람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행사들을 메모를 하면서 보시면 더 좋아요 네, 중요하게 보실 건 뭐냐면 시기예요 언제 그 행사를 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건 매년 반복해서 그 시기에 그 행사가 열리고 그 행사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자 하는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CES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예요 세계 최대 규모고요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언제예요? 매년 1월 매년 1월입니다 어디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는 아닌데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어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온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파급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백신이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CES는 1월달에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될 겁니다 그때는 아마 영향력이 더 클 거예요 어쨌든 올해는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행사의 내용을 보면 TV라든지 오디오, 비디오 이렇게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전자제품을 주로 소개를 합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1000개 이상의 디바이스 IT 기기가 공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CES가 임박할 때 이번 CES에서 어떤 기업이 참여하며 어떤 기업에 어떤 IT 제품이 출시될 것이며 포커스는 뭐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기사들과 연계된 기업 혹은 CES에 참여하는 기업 혹은 넓게 봐서는 IT라든지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CES 행사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CES는 결국은 IT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이슈다라는 거예요 매년 CES 행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는지 참여 기업은 무엇인지 올해 CES의 화두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것이 주식 매매를 하시는데 특히 IT주를 매매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CES에서 공개된 부분들을 간단히 보면 GM의 플라잉카 콘셉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인데요 플라잉카는 뭐예요? 날라다니는 차예요 날라다니는 차 언제 우리가 플라잉카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직 멀었겠죠? 제 생각에는 한 20년 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플라잉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이슈가 있었을 때 살짝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자동차는 지금 이제 전기차가 막 확대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수소차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엔 자율주행차까지 갈 거고 이 시기가 굉장히 오래 지나다가 플라잉카까지 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개된 플라잉카 콘셉트는 물론 이제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배송이 주요 목적일 겁니다 배송 플라잉카를 통해서 택배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나를 수 있는 지금도 드론 배송이라는 게 있기는 있잖아요 플라잉카는 아마 먼저 물류 부분에 적용되고 안전성이 확인되고 대중성을 확보한 이후에 사람한테까지 갈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플라잉카를 언제 탄다 이게 아닙니다 CES에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발표되는 게 있으면 시장은 그에 대한 관련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련주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라는 거죠 노비의 스마트 램프라는 게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거입니다 이거 이게 이제 스마트 램프예요 이거는 지금 방이에요 그죠? 침대가 하나 있는 방인데 그 위에 램프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 특이하냐? 왜 특이할까? 생긴 것부터 특이하네요 그죠? 방에 있는 조명치고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이라면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도 1인 가구가 많아요 노인분께서 혼자 살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예요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이 스마트 램프입니다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뭔가 건강에 이상신호가 있으면 이 스마트 램프가 그 부분을 감지해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던가 합당한 조치를 스스로 해준다는 거죠 앞으로 스마트홈 기술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그리고 갈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헬스케어와 IT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CES의 화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S에 이제 프라잉카가 있으면 프라잉카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스마트 램프라고 한다면 홈 사물 인터넷 혹은 5G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ES와 내가 가진 종목과 혹은 앞으로 투자할 종목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이런 행사들을 1년 보고 2년 보고 3년 보고 아 그럼 일정 수준의 트렌드가 보이고 관련주도 자연스럽게 보시게 될 거예요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찾으시는 방법은 CES라는 행사가 있을 때 CES 관련주라고 그냥 포털에 쳐보세요 그럼 관련주들 쭉 나오고요 이유도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익히시면서 나중에는 포털에 도움 없이 스스로도 종목을 찾으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실 때 이런 행사들을 투자에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행사입니다 역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행사입니다 MWC입니다 예전에는 그 CES가 MWC보다 조금 더 주목받는 행사였어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의 가정기기가 스마트폰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요 스마트폰은 모두 다 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제품을 출시할 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어떤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냐 그래서 CES보다는 MWC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요 볼까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박람회입니다 모바일 기기의 대표주자가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매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가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6월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지금이 5월이에요 6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또 뭘 하셔야 돼요? 이번 MWC에는 어떤 기업들이 참가해서 어떤 스마트폰을 내놓을까? 최근에 IT 부품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에 열리는 이 MWC를 통해서 IT 부품주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점하고 선침해하고 하고자 이런 행사들을 분석한다는 거죠 신규 IT 제품들이 대거 공개가 되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중심의 행사입니다 아까 CES 같은 경우에는 종합 가전 박람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TV도 나오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플라잉카도 나오고 스마트 램프도 나오고 가전이랑 가전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MWC는 똑같은 IT 행사이기는 한데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고요? 모바일 기기에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살짝의 차이는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전에 MWC에서 나왔던 건데 갤럭시 폴드입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접는 스마트폰을 개발을 했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많이 써요 접었다 폈다 계속하면 여기 뭐 상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부작용은 없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이제 폴더블이 끝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폴더블 이후에 어디로 넘어가냐 롤러블이라는 걸로 넘어갑니다 롤러블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을 접었다 폈다 여기까지 가능하잖아요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말 수 있을 거예요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서 폈다가 말았다가 그러면 휴대성이 접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더 좋겠죠 그런 부분들로 기술이 넘어갈 겁니다 기술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지 이걸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에 이런 접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굉장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롤러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뭐예요? 또 롤러블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해서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겠죠 이게 스마트폰이 폴더블에서 롤러블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롤러블 관련주를 찾아서 내가 인식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MWC에서 롤러블 스마트폰이 나올 때 그런 종목군들을 선춤해 해볼 수 있어요 이게 글로벌 행사를 이용해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어디에서 어디로 갈지를 상상해보고 그걸 투자에 적용시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방법들이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갤럭시 워치인데요 요즘에 많이 보셨죠? 스마트워치 그렇죠? 손목에 이제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 심박수도 재고 헬스케어 쪽에 많이 포커스가 있는데 전화도 되고 문자도 받을 수 있어요 핸드폰과 이제 인접하게 있을 때요 앞으로도 스마트워치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MWC에서 발표가 됐어요 올해 6월에는 어떤 것들이 발표가 될까요? 그걸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털에 MWC 2021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또 많은 정보들이 쭉 나올 겁니다 어? 여기서는 이런 스마트폰도 나오고 이런 기술도 나오네 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관련 있는 종목들이 뭐지? 그럼 그 관련 있는 종목들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이 실적도 좋고 주가도 많이 빠져있네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셔야 투자에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IT 행사인데요 IFA입니다 이 IFA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ES나 MWC보다는 주목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행사도 절대 작은 행사는 아니에요 이름은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입니다 CES와 함께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로 뽑히기는 해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은 CES 쪽이 조금 더 크다 이 부분이고요 언제예요? 시기가 중요하다 했죠? 매년 9월입니다 매년 9월 매년이에요 매년 매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매년 반복해서 매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 프리미엄 가전과 모바일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기들이 공개가 됩니다 역시 IT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된다라는 거죠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아직 9월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습니다 온라인 하겠습니다 혹은 뭐 미루겠습니다 발표가 되겠죠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대로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이 IFA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해서 어떤 IT 제품들을 출시를 하는지를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증시 이벤트 분석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차트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기법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것도 알아두시면 매매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만 잘 알아가셔도 글로벌 큰 행사는 웬만한 거 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메모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의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저의 지난 강의 지난 강의 주식 강의들이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교육 관련된 내용들 지난 강의 보는 법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평일 장중에 많이 많이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IT 행사는 여기까지 볼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뭐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행사 중에서도 좀 유명한 것들 뭐가 있을까 제목이 있죠 제네바 모터쇼인데요 국제 자동차 전시회입니다 언제예요?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매월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되고요 2022년 개최될 예정이에요 글로벌 행사지만 코로나19라는 게 워낙에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미루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모터쇼는 어때요? 내년 3월에는 하겠죠 백신 보급이 많이 됐을 거니까요 지금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하나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모터쇼잖아요 많은 자동차가 나올 거예요 보통 모터쇼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겠어요? 자동차 생산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유명한 모터쇼가 열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제네바 모터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설명을 보시면 자동차 생산 업체가 없는 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모터쇼예요 좀 특이해요 보통은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에서 모터쇼를 할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생산하죠? 유럽 지역과 미국 지역 자동차 많이 생산해요 하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가 된다는 건 스위스 자동차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터쇼를 개최해요 보니까 장점이 하나 있는 게 특정 업체가 편중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모터쇼를 하면 아무래도 미국산 자동차가 많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지만 제네바 모터쇼는 스위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스위스의 자동차 브랜드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죠 그렇게 유명한 게 없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동차들을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배우고 있어요? 제네바 모터쇼를 하면 그 모터쇼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떤 자동차를 선보이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을 통해서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이 의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를 하는 목적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 좀 뜨고 있는 게 초소형 전기차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마트에서도 팔아요 마트에서도 마트에서도 이런 소형 전기차를 팔고 있습니다 가격도 일반 전기차 대비해서 훨씬 저렴해요 소형이기 때문에 1인이라든지 2인 정도 2인 정도의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기도 큰 전기차보다는 좀 덜 먹겠죠 그리고 보조금도 많이 받겠죠 앞으로 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시장에서 초소형 전기차 관련주가 뭐가 있지?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초소형 전기차 관련주 말씀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 공부라는 것은 보시면서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게 됩니다 초소형 전기차 관련주 뭐가 있는지 검색해서 콕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고요 이 자동차가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충전소예요 충전소 이 수소차 시장은 앞으로 성장하려면 사실 멀었어요 전기차는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뭔 차일까? 무슨 차일까?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충전소에 아주 특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전국에 몇 개가 될 것 같아서요? 만 개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죠 이미 보급화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지나다니시다 보면 전기차 충전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 충전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실제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왜일까? 전국에 100개가 안 돼요 몇 십 개밖에 없어요 전국에 몇 십 개밖에 충전소가 없는데 그 차를 탄다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앞으로 수소차 충전소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하지만 또 이게 단점이 있는 게 수소차 충전소는 가성비가 안 나와서 기업이 마진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기차 성장이 수소차보다는 훨씬 더 빠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힌트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모터쇼 보겠습니다 상하이 모터쇼입니다 베이징 모터쇼와 함께 중국의 양대 모터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2년마다 개최가 되는데 올해는 4월에 개최를 했어요 그것도 심지어 오프라인으로 역시 중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린 코로나 필요 없다 오프라인으로 해버릴게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했고요 각국의 신차들이 공개가 됐고요 특히 올해는 뭐가 핵심이었어요? 전기차, 그렇죠? 모터쇼마다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특징 혹은 미는 그런 자동차 컨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올해 진행된 모터쇼는 전기차가 핵심 컨셉이었어요 내년에는 뭐 수소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전기차죠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전기차 관련주를 다시 한번 볼까? 2차전지 관련주가 모터쇼와 맞물려서 움직임이 있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상하이 모터쇼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 G80 전동화 모델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네시스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쁘다고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예전에 국내 자동차가 성능은 나쁘지 않은데 디자인이 완전히 별로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현대차나 기아차 보면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 부분에서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네시스에서도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출시하기 시작했고요 현대차의 아이오닉5입니다 역시 디자인 깔끔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이오닉5가 사전 예약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거뒀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앞으로 현대기아차에서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때마다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주,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모터쇼라는 이벤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동차주 매매를 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를 알고 있어야 내가 미리 검색을 해서 알아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의 꽃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행사입니다 세계 3대 암학회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 암학회 영어로는 AACR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종양학회 영어로 ASCO고요 유럽종양학회 ESMO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무시해도 될 정도로 이 세 가지 행사의 영향력이 엄청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국 암학회 AACR입니다 역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관련주의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요 최소한 제약바이오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미국 암학회가 언제 진행되는지 이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뭘 알아야 되겠어요 미국 암학회가 진행되기 전에 암학회를 검색을 하시면요 이 암학회가 언제 열리고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사전에 다 나와요 암학회가 시작하기 전에 혹은 시작되는 중에 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는 분위기가 엄청 중요해요 암학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암학회가 진행된다는 것만으로도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암학회가 얼마 전에 진행이 됐어요 최근에 그 시기에 제약바이오주가 반짝 반등을 했다가 최근에 시장이 꺾이면서 밀렸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암학회가 진행될 때 제약바이오주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요 이런 행사들이 언제 진행되는지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미국 암학회를 가장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암학회 AACR입니다 암분야 국제학회고요 시기가 중요하죠 매년 4월입니다 지난달에 진행됐어요 매년 4월 미국에서 개최가 되고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지만 내년에는 오프라인 개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27개 국가의 회원 4만 8천 명을 보유한 암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학회입니다 암은 많이 정복은 됐어요 예전보다 그죠? 하지만 완치시키기 여전히 어려운 질병이고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최상위권에서 떨어지지 않는 질병 바로 암입니다 우리 인류가 언젠가는 암을 완전히 정복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암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파라다이스처럼 선보이는 곳이 바로 이 미국 암학회 AAC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신약성과를 발표하고요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기술 수출의 기회 관련입니다 제약 바이오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술 수출에 주목하셔야 돼요 기술 수출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 일단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임상 관련된 성과를 많이 내고 이런 암학회에도 참여하는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부분은 이 밑에도 있는데 최근에는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술 수출 이슈가 더 다수 발생해요 신약이라는 것을 내가 후보물질 발굴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시판까지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 걸립니다 하지만 이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해버리면 뭐예요 내가 후보물질을 만들고 사람한테 임상하기 전에 동물한테 시험해서 안전성, 효능 어느 정도만 입증이 되면 일단 그 기술을 수출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기업은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신약 관련된 주들의 가치가 약간 더 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특히 암학회에서는 실제로 기술 수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암학회 관련돼서 참여하는 기업들을 미리 사놓으시는 것도 일단 투자의 포인트가 되실 수 있다는 것 신약 개발 단계를 간단히 보면요 이런 단계입니다 처음에 기초 탐색과 원천기술 연구를 거쳐서요 개발 후보 물질을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임상 여기 보시면 쥐 그림인데요 사람한테 하기 전에 동물한테 먼저 시험을 해봐요 그 다음에 임상 여기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사람 모양 있죠 임상은 1상, 2상, 3상으로 대표적으로 나뉩니다 1상, 2상, 3상을 모두 다 통과하면 신약 허방이 및 시판이에요 그러면 원천기술 연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에요 중간에 탈락되는 것도 엄청 많고요 실제로 이제 후보 물질 한 만 개 정도면 신약으로 시판되는 건 한 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신약 개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의 가치평가가 어렵죠 결국은 신약에 성공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현격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주를 분석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어떤 기업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를 보자면 이 후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를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결국은 후보 물질부터 시작해서 전임상, 임상, 1, 2, 3상, 시판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후보물질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 이걸 파이프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결국은 기술 수출이냐 신약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제약바이오주를 다룰 일이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행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약 개발 단계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만큼 성공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성공하면 대박이에요 약간 로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항상 보유 가치보다 조금 높게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 단계가 나온 김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나온 내용만 아셔도 신약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대략적인 감은 잡으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전임상 단계입니다 신욕후보 물질을 동물에게, 동물에게 투여해요 여기서는 이제 안정성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약이 좋아도 효과가 좋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어때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암을 잡는 효과는 기가 막힌데 사망률이 80%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신약을 투여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봐요 결국은 신약을 개발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효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안전해야 돼요 일단 안전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꽝이에요 여기서 시험하는 그 전임상, 동물에게 시험하는 것은 일단 안전성, 안전한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대상으로도 시험을 하죠 안전한지도 모르는데 사람한테 먼저 투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안전성이 일단 확인이 됐다 그럼 뭐죠? 임상, 일상 여기서는 건강한 성인 20에서 80명, 소수입니다 소수 소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투여를 합니다 약물 흡수도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안정성입니다 전임상과 임상, 일상 정도까지는 안전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한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웬만해서는 임상, 일상까지는 통과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효능에 대한 판단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2상이나 3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안전한지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상, 2상 몇백 명 단위를 대상으로 시험을 합니다 사람이 좀 더 늘어났죠 약물의 안정성과 함께 유효성을 이제 잘 검증하기 시작을 하죠 그 약물이 효과가 잘 있냐 그 부분입니다 3상으로의 진입을 위한 최적 용법, 용량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맞았을 때 이게 효과가 가장 좋으냐 그걸 이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걸 2상에서 보통 진행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임상, 2상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임상 2A와 임상 2B로 나뉘기도 해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정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나뉘기도 한다는 것만 오늘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임상 3상 주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죠 제약바이오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이 임상 3상이 들어갔다 유한양행이 임상 3상이 들어갔다 녹십자가 암치료제로 임상 3상 들어갔다 ABL바이오가 임상 2상, 3상 들어갔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급등하거나 가장 주목받는 그런 위치에 형성이 됩니다 왜? 3상까지 들어가면 뭐예요? 그 다음에 10판이에요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의 매출을 거둘 수 있을까?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판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3상에서 시장의 관심이 가장 높아집니다 임상 3상은 대규모 환자 대상으로 장기 투여를 해요 보통은 몇 천명 정도고요 안전성은 당연히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효능 그리고 비교평가 비교평가라는 건 뭐죠? 어떠한 신약이 개발됐으면 그 신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이 이미 팔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존에 이제 시판되는 약과 비교해서 이게 확실히 더 좋은가? 혹은 뭐 뒤지는 부분이 있나? 어떤 식으로 뒤지지? 좋으면 어떻게 좋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임상 3상입니다 임상 3상이 통과되면 시판이 되고 팔리게 되죠 하지만 팔린다고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임상 4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팔린 이후에 성과도 계속해서 몇 년간 추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이 되고 아 이건 효과가 좋구나 부작용이 없구나 이때부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을 가져갈 수 있죠 그때 그 제약바이오주의 가치는 레벨업이 상당히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왔어요 제약바이오 행사죠 AACR 미국 암학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뭐예요? 글로벌 주요 이벤트를 통한 주익시장 분석하기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지난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신 분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이죠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방에서 교육 관련된 내용들 시황 내용들, 종목 정보들 특히 지난 강의 보는 법 제가 쫙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수익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암학회가 가장 포커스가 높고요 그 다음에 임상종양학회 영어로는 ASCO입니다 그리고 유럽종양학회 ESMO입니다 자 뭐를 보라고 했어요? 시기, 그죠 시기 암치료 예방을 목표로 설립해요 매년 5월에서 6월경 진행이 됩니다 어? 임박하네 그죠? 자 유럽종양학회 암연구분야의 전문학술대회고요 매년 9월에서 10월경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암학회 AACR과 이 ASCO 그리고 ESMO 이 세 가지는 제약바이오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행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행사가 임박했을 때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종목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들을 보였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꼭 참여하지 않아도 제약바이오주는 분위기를 엄청나게 타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도 보시면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할 때 웬만한 제약바이오주가 아무 이슈 없이 다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떨어질 때는요 아무 악재 없이 그냥 다 떨어졌어요 연동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참여하는 기업을 보시면 좋겠지만 참여하지 않는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도 같이 개선이 됩니다 이번에 암학회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행사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도 드릴게요 이 주식의 정석은 제가 기초부터 정말 기초부터 1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캔들에 대한 이해 이평선 상승추사 하락추세 정말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한 1년 정도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1강부터 보셔야 되고 이 강의를 처음 기획할 때가 줄이니 분들,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앞 강의를 다 안 보시면 이것만 보셨을 때는 이게 뭐지? 쌩둥하실 수가 있어요 차례대로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반복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내 것이 됩니다 주식 강의는 사실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경제, 사회, 문화, 지금 말씀드린 행사, 기업 실적이라든지 차트, 거래량, 보조지표, 패턴 너무 많아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주식의 정석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간단하게라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한 겁니다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아요 메모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기죠, 시기 그 행사가 어떤 행사고 언제 열리는지 이게 중요해요 왜? 이건 매년 반복된 행사니까요 그래서 행사가 열리는 시기를 잘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약바이오 행사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입니다, 환경 환경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많이 주목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요즘에 모 커피숍에서 플라스틱 빨대 안 쓰고 종이 빨대 쓰고 그러잖아요 종이 빨대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 일회용 컵 안 쓰고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텀블러 들고 다니시면 엄청 불편해요 그죠? 무겁고 세척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특히 지금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에 관심이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환경 행사는 체크해 보셔야 할 행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볼 건데요 세계 도시 기후 정상회의입니다 이거는 특이해요 아까까지는 다 매년이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바뀌었죠? 2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요 최근에 개최가 됐었어요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 내외를 배출하는 대도시들이 기후에 대해서 해당 국가 원수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원수들이 모인다는 거 이 죽일 놈의 원수 뭐 이런 개념은 아니죠 대통령, 총리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발언이라든지 거기서 결정되는 내용이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에 관련 종목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원수들이 모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올해는 역시 코로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어요 코로나19로 뭘로 개최가 됐어요? 화상으로 화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됐다면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그럼 이제 올해 개최가 됐기 때문에 2년 후 2년 후 2023년이죠 2023년에 이제 개최가 될 건데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겠죠 아마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코로나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면 영향력은 좀 더 커지겠죠 전 세계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면 이 환경 세계 도시 기후 정상회의가 임박할 때는 뭘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친환경 관련주를 봐야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친환경 관련주가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그죠? 풍력 그죠? 그리고 넓게는 전기차 전기차도 친환경 관련주죠 매연을 만들지 않고 다니잖아요 수소차는요 수소차도 달리면 이제 물밖에 안 나와요 역시 친환경에 속합니다 더 넓혀볼까요? 폐기물 처리 관련주 요즘에 인선 ENT라든지 이런 폐기물 관련주 주가가 괜찮았어요 폐기물 처리 관련주도 결국은 친환경 관련주로 넓게는 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환경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 이 부분을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사예요 기사를 제가 하나 따왔는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각 국가의 원수들 각 국가의 정점 최고 권력자라고 볼 수 있죠 최고 권력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보시면 바이든 시진핑 기후정상회의에서 첫 화상 대면한다 그죠? 직접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화상 대면을 했고요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이죠 그리고 시진핑 역시 중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GDP 1, 2위 국가의 수장들이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언급 혹은 신경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막 요동을 쳐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보시면 바이든 초청으로 기후정상회의 화상에 참여했다 역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같이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 이벤트 관련된 분석이었어요 경제 이벤트는 아니지만 IT, 자동차, 제약,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특집 촬영 진행이 됐고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 혹은 저의 지난 주식 강의들을 알고 싶다 주식의 정석을 처음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장중에 교육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